3인 3색 작전 타임, 이창원의 다픽으로 그 첫 번째 문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도 MBN 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과 어떤 종목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야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질문 통해서 시장 함께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반도체가 최고다, 전략은 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전략 이창원 매니저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열어보시죠. 소외주 아닌 주도주를 적극적으로 공략하자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3월 26일 날 한미반도체를 추천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추천할 때도 딱 정고점 돌파할 때 추세, 추종 관점에서 신고가 돌파 관점에서 추천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자리가 뭐라고 그랬죠? 개인 투자자들은 높다고 생각해서 위험해서 쉽게 접근을 못하는 자리고 그런 자리에서 추세, 추종으로 세팅되어 있는 프로그램 AI가 붙어서 정고점을 돌파시켜주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반도체 안에서도 잘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제 참고로 VIP에서 종가 배팅한 건 가훈칩스라는 종목인데 오늘 폭등 나왔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렇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HBM, 펜미스 이런 쪽으로, CXL도 마찬가지고 각 섹터의 대장주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미반도체가 저만큼 가는데 저거는 무서워서 못 잡고 지금 바닥에 있는 반도체를 사면 가는 종목은 더 가고요. 안 가는 종목은 계속 안 갑니다. 그대로다. 왜냐하면 그 메커니즘이 바닥에 있는 걸 개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사버리고 그러면서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고 올라가는 주식은 개인들이 차익실현을 하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더 당기면서 가는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호 매니저가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해주시면서 한미반도체 역시 우리가 급등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질문도 함께 열어보시죠. 봄바람이 불까, 풍력주 전략은 이 내용 보겠습니다. 풍력주,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창호 매니저의 답변도 열어볼게요. 친환경보다 원전 섹터가 조금 더 유망하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0.51%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좀 보면 인페이지 에너지가 강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태양광이나 풍력이 일부 상승 흐름이 나오는 건데 저는 오늘의 상승은 조금 단기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저는 풍력이나 이런 쪽보다는 원전이 훨씬 더 친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M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토가 좁고 그다음에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태양 그리고 또 사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오히려 원전 기술을 높여서 소형 원전 모듈로 가는 게 더 친환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빅테크 CEO들도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 지금 원전 규제를 좀 풀어주고 원전을 더 건설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변압기나 전선주 올라가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로봇 시대, 전기차 시대에 그만큼 전기가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 우리가 지금 오히려 저는 사면은 풍력이나 태양감보다 차라리 원전, 원전 두단 에너빌리티와 이런 거를 모아가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폐원전 재가동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원전 섹터 지금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질문 함께 마무리해봤고요. 2차원의 타픽에는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종목 리뷰 함께 이어가 보시죠.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번 한 주만 잘 봤어도 이번 한 주만 2차원의 타픽을 봤어도 수익 대거 가져가셨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 화요일에 매수했던 한미반도체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지금 제가 추세 추종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테크윙, 한미반도체, 그리고 과거에 제주반도체 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최근에는 추세 추종 관점에서 정고점을 돌파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정고점 돌파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종목에 물린 사람이 없고 매수할 사람만 있다는 거죠. 물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본전에 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더욱더 탄력이 붙으면서 제가 이제 15만 원 목표가를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 언제가 했는데 지금 3일 만에 지금 15만 원이 안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제 입장, 제 기준에서는 정말 좋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좀 사도 되나? 무서운 자리, 무서운 거 사면 많이 올라왔으니까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도주들은 사실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쭉 올라와서 끝까지 간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 거래, 대량 거래라는 게 터지면서 윗고리가 달리거나 아니면 에코프로 7월 26일 날 고점 형성됐듯이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끝까지 오른 다음에 옆으로 기면서 조금 조금 저점을 낮춰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 이제 좀 뭔가 안전해 보여서 사시거든요. 그럼 거의 고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정고점을 돌파할 때 특정 구간의 라운드 피규어를 돌파할 때가 훨씬 더 안전하고 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이 종목도 잘 갔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공략했는데요. 비율입니다. 함께 보시죠. 비율도 지금 이제 신고가 돌파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 이제 또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12% 정도 수익이 나고 있다. 실적과 성장성을 모두 갖고 있는 또 미용기기 쪽으로 봤고요. 지금 뭐 거래량만 좀 터려준다면은 뭐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2한미반도체 제2의 비율 이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함께 알아보시죠. 그럼 먼저 저점에서부터 모아갈 수 있는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매즈픽 열어보시죠. 네. 오늘 제가 공략할 종목은 조선 기자재 쪽이죠. 현대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했던 종목 그 이슈를 봤던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현대힘스 오늘 가지고 와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현대힘스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크로 정의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이 지금 중국의 조선 쪽 섹터 그리고 선박 쪽으로 규제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국내 회사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1등주는 삼성중공업이에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제주 반도체가 같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뭐 또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나 그 다음에 YIK나 삼성전자 관련 주가 폭등하듯이 삼성중공업이 움직이면 이제 보통 요즘에 현대힘스가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5월 달에는 또 IPO 이슈도 있는데요. 바로 이제 HD 현대마린솔루션이 또 상장 올해 이제 총만 봤을 때는 최대어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이라 좀 기대를 한번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차트 자리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 가득한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건 자리와 전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보면은 이제 그 상장 이후에 쭉 빠졌었죠. 그렇죠. 쭉 빠졌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한번 급등 나오고 옆으로 쭉 기다가 잠깐 반등,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할 것처럼 한번 반등 나오다가 지금 이틀 연속 밀렸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좀 지지한다라고 보고 오늘 한번 매집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 안에서 매집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분명히 이 정도, 한 2주 정도의 매집이면 사실은 조금 더 양봉을 좀 길게 뽑았어야 정상일 것 같아요. 주포 입장에서. 근데 제가 주포를 하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생각보다 양봉이 짧은 거를 봐서는 이제 매집하고 올리는 과정에서 좀 개인 투자자들 매물이 좀 많이 들어왔거나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약간 계획이 좀 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매집하고 다시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메이저 수급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현대힘스는 목표가는 2만 2천 원. 좀 짧게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만 5천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힘스 지금 들어가야 한다라고 차트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드렸던 각격 전략까지 꼭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급등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해서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오늘의 급등픽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 바로 이제 스몰캡 종목이라 이거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딱 지켜드리면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하는 샌드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샌드랩 관련 이슈로 이틀 전에 상한가가 나오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샌드랩이 사이버 보안 쪽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MS. 그래서 지금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내에서 이제 가장 많은 악성 코드를 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넘겨서 그걸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그 또 장점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선택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샌드랩 이슈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상한가도 터치했었고요. AI, 사이버 보안 기술 관련해서 한국 MS의 선택도 받았는데요. 그럼 자리는 좀 어떻게 저희가 가져가야 할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샌드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한가를 간 이후에 조금 최근에 조금 올랐네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한 10% 미만에서 사실 종목을 선택한 건데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 상한가 이후에 어제 갭이 크게 뜨고 눌렸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특징주나 이런 세력 입장에서 특징주나 이런 걸 뉴스로 한번 띄우고 시간에서 갭 띄운 다음에 아침에 이제 갭을 띄우고 이제 거래량을 터뜨려서 아침에 그 뉴스를 보고 들어오는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겨버리면 사실 그 종목의 단기 1차 시세는 끝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샌드랩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딱 그런 메커니즘이었어요. 상한가 가고 그다음에 아침에 갭 띄우고 그 갭 시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은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그랬으면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제 오늘 좀 약간 반전으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제 그 아침에 갭 떠서 들어왔던 개인들을 오늘 지금 탈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그 말은 즉 이제 이 종목을 올리는 메이저 수급 입장에서 어제 물린 개인들을 탈출을 시켜준다? 이 말은 그만큼 더 올릴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있지만 샌드랩 좀 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제가 16,0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1,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샌드랩 급등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각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서 같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탑픽 두 종목까지 공개가 되었는데요. 밴드를 통해 들어오시면 함께 공부까지 이어갈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제 VIP에서도 가온칩스 좀 배팅한 거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공개 방송에서도 힌트를 드렸고 오늘 또 밴드에 제가 또 힌트로 가온칩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폭등해가지고 지금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22% 정도 급등하는 거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힌트 지금 시장 지수는 사실 좋지 않은데 지금 시장은 각 섹터별로 대장주 그리고 신고가를 붙이는 종목 그러니까 붙이는 종목 위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메커니즘이 지금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찾아야 좀 더 빠르게 가온칩스나 아니면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을 좀 잡아, 미니 잡을 수 있다. 급등할 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급등하기 전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오늘 공개 방송은 없기 때문에 내일 공개 방송 4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기대해 볼 수 있는 2차원의 타픽 두 종목 모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기준 매니저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